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타방송사에서는 지식밀매상 으로 밀고 있습니다. 지식소매상 은 유 이사장님께서 이미 선점을 하셨기 때문에 밀매 좋죠. 몰래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서 제가 지식을 툭툭툭 던져드리고 오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챕터 가 열립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안 다루기 때문에 저라도 한 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 팔레스타인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테러 이스라엘군의 잔인한 보복 이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팔레스타인이 왜 어디에 있는지 왜 싸우는지 이스라엘은 왜 보복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팔레스타인이 어디 있냐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난한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데 지금은 젖과 꿀은 커녕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이죠. 지도 한 번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 어디 있냐면요. 일단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 보셨어요. 지도를 보신 다음에 지중해의 맨 동쪽 끝. 동쪽 끝.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동쪽 끝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거기가 현재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 는 남북으로 흐르는 요르단강 이라고 보일 거예요. 지도보시면 그 사이에 낑겨있는 땅 이 팔레스타인 뭐 성소에 나오는 가난한 땅이 현재 팔레스타인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국토가 현재 이스라엘 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일매일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을 요구하고 또 테러를 벌이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군은 잔인하게 보복 진압을 피해 진압을 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같이 민간인 사망 이스라엘군에 대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총격 또 민간인 거주지역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기의 폭격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사망 등등인데 잠깐 요 기사 한번 보시고 갈게요. 지금 팔레스타인인들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폭정에 하해서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지난 2000년도 서기 2000년 9월 30일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12살짜리 팔레스타인 어린이죠. 라미 자말 알두라라는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아버지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 차 보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마침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던 이스라엘 군과 딱 마주친 거예요. 어린이와 아버지가 12살짜리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아빠가 이스라엘 군은 민간인 비무장 민간인 이 두 부자를 향해서 발포를 합니다. 당연히 아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숨져 벽 쪽으로 숨고 소리를 쳐요 아버지가 어린이다. 쏘지 마라. 사격을 멈춰라. 아이는 겁을 먹고 아빠 좀 살려달라고. 그렇지만 숨을 곳도 없는 곳에서 12살짜리 꼬마는 아버지 등 뒤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죽는데 이게 마침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프랑스 tv 카메라 기자에게 찍혀가지고 전 세계 방영이 돼가지고 큰 논란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인터넷 검색창에서 소년 이름이 라미 자말 알두라라는 12살짜리 소년이었거든요. 아빠 품에서 이스라엘 군의 총격을 받고 아빠 품에 쓰러져 죽는 이 장면. 이게 팔레스타인 현지의 난민들이 처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군이 정말 잔인하게 팔레스타인 을 탄압을 해요. 학교 폭격 병원 폭격 뭐 이건 가리지가 않고 아이들이 노는 학교 위에 이스라엘 군 군 이 또 폭격을 하고 또 병원도 폭격 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어 가는 아이가 아빠 옆에 있는 아빠 보고 아빠 제발 내 옆에서 떠나지 말라고 아빠가 없으면 나 무섭다 하고 죽어 가는 모습도 나오는데 특히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에는 눈 가리고 또 손에 수갑을 채워져서 도망을 못 가는 이 비무장 시위대를 등 뒤에서 또 총격을 가하고 이 모든 잔인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탄압상을 이것도 한 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뒷동산에 올라 가지고 이것을 무슨 무슨 로마 검투사들 같이 즐기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밑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거를 약간 캠핑호 같이 의자 펼쳐놓고 띠띠거리면서 애들 죽는 거를 그냥 즐기는 장면이 또 공개가 돼서 큰 논란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군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군을 한 명 죽일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인을 10명씩 죽이겠다 자 이 일들이 왜 일어나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거예요 누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야 이건데 팩트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일단 뭐 이스라엘의 주장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려 거의 2000년 동안 현재의 팔레스타인 인들이 거기 원래 20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1차 대전 우리가 늘 말하는 1차 대전 이 끝난 후에 갑자기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은 나가 성경책을 보라고 여기 보면 원래 우리 땅이잖아 그때부터 누구 땅이냐 논쟁이 벌어졌는데 원래 2000년 동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갑자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원래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런데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영국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1948년도에 현재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팔레스타인 난민촌 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일단 이스라엘 공항을 거쳐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국경지대를 통과해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들어가 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잘해준대요 차도 공짜로 주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이거 왜 공짜로 주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에게는 다 준다고 단 너희들 나라 돌아가가지고 우리 팔레스타인의 이런 상황을 꼭 좀 알려달라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전 세계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언론들이 친이스라엘 성량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에 옹호해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측 언론들은 거의 100%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측을 변호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유대인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2%의 유대인이 미국의 전 재개를 다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봐봐요 지금은 물러갔지만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소위 말해서 이 아부를 했는지 그리고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너 쉰들러스 리스트 등등등등 할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자본이 다 유대계 자본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성시를 보면 되는데 슈타인 뭐 슈로 시작하는 이름이든지 무슨 무슨 버그 타젠버그 스피버그 버그로 끝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 스티븐 스피버그도 유대인이에요 예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티븐 스피버그가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선물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는 안 지내잖아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스티븐 스피버그 집안도 어렸을 때 얼마나 받고 싶었 겠어요 스티븐 스피버그가 어렸을 때 친구들 다 봤는데 산타크로스 할 때 아버지가 엄격한 유대인이다 보니까 너는 예수란 존재를 믿으면 안 된다 넌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 뭐 쉰들러스 리스트 홀로 코스트들 홀로 코스트는 정말 끔찍한 범죄에요 이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고 히틀러는 미친 놈이에요 하지만 헐리우드에서 이 홀로 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죽은 대학살을 당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할리우드 에서 아니 아무리 히틀러가 미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유럽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반유대주의 유태인들을 때려잡자 라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으면 그런 대학살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면 유럽인들은 왜 유대인들을 싫어했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 배경에 대한 그 드라마나 영화는 단 일개도 없어요 헐리우드에서 왜냐 유대인들은 영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피해자로 그 이미지를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란의 팔레스타인 땅 누가 진짜 주인이냐 1948년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갑자기 짜잔 나타난 유대인들이 원래 주인이냐 아니면 원래 2000년 동안 원래 살고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랍인들이 원래 주인이냐 이스라엘도 솔직히 지금 행복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테러를 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전세계 최악의 병령 국가거든요 남녀 의무 복무지 않습니까 그 군대 이스라엘도 행복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차근차근히 팔레스타인 에 근본적인 문제 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지 누가 원래 주인인지 공개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누가 그 땅의 주인인가 제가 이제 감히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땅만큼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죠 만큼 비참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매일매일 팔레스타인 난민 지구가 크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요 요르단강 서한지구 가자 지구 인데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게요 팔레스타인 땅은 어디냐면 우리가 성서에서 봤던 가나한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데 현재 이스라엘 국토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쫓겨갔냐 요르단강이 남북으로 흐르죠 요르단강의 서쪽 똑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안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안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난민촌이에요 거기 다 밀어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 땅은 지금부터 우리 유대인 땅이니까 원래 우리 땅이잖아 성서를 봐 바이브를 너희들 여기서 2천 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2천 년 동안 너희들 우리 집에 언제 산 거야 이제 본주인이 왔으니까 방 빼 우리 어디로 가라고 요르단강 서쪽에 조그만 땅 떼줄 테니까 여기 가서 살아 밀어넣은 거예요 거기가 지금 요르단강 서안지구고 저기 남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냐 서안지구 너무 먼데 그래 그러면 팔레스타인 과 이집트 국경지대에 가자지구라고 있거든 거기로 다 들어가 어 너무 좁은데 그래도 들어가 땅 주는 게 어디야 그래가지고 크게 팔레스타인 난민지구는 두 군데요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와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지대에 있는 쪼끄만 코딱지만한 땅 가자지구 여기에 다 밀어넣었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을 너흰 여기 다 들어가서 살아 여기 이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땅이야 원래가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이야 하하하하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와 공동묘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만큼 거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특히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앞에 바다죠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가자지구 거기 살기 힘들면 배 타고 튀면 되잖아 팔레스타인인들 지중해에서 조금만 튀면 조금만 튀면 그리스고 뭐 이탈리아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해군들이 막아놨어요 바다를 그래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뭐 구호품들 의료용품들 식량들 다 막아요 앞에서 이스라엘 해군들이 가자지구에서 튀는 난민들 다 막아요 앞에 바다가 있지만 못 움직여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수용소라니까요 자 이 땅 주인 누구일까 그런데요 이게 참 집안 싸우는 게 뭐냐면 유대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다들 여기를 팔레스타인 땅을 성스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4000년 전에 존재했던 한 할베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종교적인 사체는 싹 빼버리고 논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료로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세 개의 종교는 시조가 똑같아요 한 명 아브라함이라는 할베 4000년 전에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가난한 땅이죠 그 당시 사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맞다니까 여러분들 코란보면요 그 이슬람교의 코란도 맨 첫 장 보면은 이슬람교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유대교도 아브라함 부터 시작하고 당연히 기독교도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 부터 시작하죠 이 아브라함 이 할베가 4000년 전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구약성서를 사료로서 아주 담백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 여호와죠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이 근데 후손이 없어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내가 아들이 있어야지 내가 집안이랑 땅이랑 다 물려주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여종 그 슬레이브죠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종과 합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겨우겨우 낳아요 첫 아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이 생겨나요 아이고 이스마엘 아이고 내 늦둥이야 이뻐라 이뻐라 그렇지만 서자잖아요 여종 여종 하갈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니가 정부인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 사라라고 하는 정부인이 있었는데 정부인은 아이를 못 낳고 있던 상황에서 여종인 하갈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이 태어나요 아이고 이스마엘 이뻐라 아이고 내 아브라함도 아빠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건 뭐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100살 정부인인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할머니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거는 코란도 그렇고 성경 구약성서도 그렇고 똑같이 다 기록이 돼 있는 얘기예요 이삭 우리가 영어식 바라면 아이삭을 낳아요 그럼 아들이 두 명이잖아요 첩에서 낳은 첫 아들 이스마엘과 정부인 배에서 낳은 둘째 아들 이삭 아이삭과 둘이 싸움이 그렇게 맨날 싸웠대요 두 형제가요 배 다른 형제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래가지고 정부인이었던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영감 제 이스마엘 쫓아버리자 잘하면 우리 아들 이삭 좀 다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야 하가라 너 아들 이스마엘이랑 좀 들어와 봐 왜 그러십니까 형 너 미안하지만 나가 짐 싸가지고 어? 우리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완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난한 땅의 남쪽 나중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땅 남쪽 땅은 네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이스마엘이랑 사라 알았지? 내 앞에 나오지 마 주인님 저를 버리시다니 너무해요 버리게 뭘 버려 인마 땅 준잔 땅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라는 여정과 첫 아들 이스마엘이 울면서 떠나가네 떠나가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남쪽에 정착을 하는데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고 둘째 아들 이삭 정부인한테서 났죠 정부인인 이삭이 나중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결국엔 한 뿔이에요 아랍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원래 형제들이 싸울 때 더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이게 두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비슷비슷한 게 언제 느껴지냐면 여러분 이슬람교는 한랄푸드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처리된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한랄푸드 기도받은 고기만 먹는다든지 이런 한랄푸드가 있거든요 똑같이 유대교는 코셔푸드라고 해서 유대교 의식대로 도살한 그런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둘이 굉장히 똑같아요 유대인의 코셔 음식과 이슬람의 한랄푸드와 미국 가면요 코셔 파는 슈퍼마켓이랑 이슬람교의 한랄푸드 파는 슈퍼마켓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문 닫으면 옆가게 가요 음식이 다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스마일은 엄마 하갈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정부인 몸에서 난 이삭 둘째 아들이죠 아이삭 아이삭부터는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성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색채는 싹 빼고 역사 사료로서 바라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태어났어요 우리 제이콥이라고 하죠 야곱의 시대 때 팔레스타인에 대흉년이 들었네 가뭄이 들고 아이고 아이고 신이시여 왜 비 좀 내려줘서 비 먹을 게 없네 아빠 밥 줘 아빠도 먹을 게 없어요 뭘 먹어야 돼 개미 밥 먹아 추억의 개그죠 하여간 팔레스타인 땅에 대흉년이 들었어요 제이콥 이삭의 아들 야곱의 시대 때 그래서 야곱이 뭘 결정하냐면 야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 흐르기는 커녕 비도 안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을 거 찾아가지고 서쪽으로 우리 피난 간다 그래가지고 서쪽에 있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대이동을 해요 대이동 그래서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제 히브리인이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400년 동안 도그 고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피라미드 건설할 때 마늘만 먹으면서 두둑이 맞으면서 피라미드 받고 피라미드 건설하고 정말 40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아요 유대인들이 거기 건너가가지고 원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 땅을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건너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으로 불렸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이집트인들한테 두둘게 맞고 하다가 한 지도자가 야 때리지 마 우리 유대인들 퍽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맞고 살 거야 어? 우리도 한번 뒤집어 엎자 에이씨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란 인물이에요 우리 뭐 알고 있듯이 그 모세가 반란을 일으킨 후에 반란을 일으킨 후에 튀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 이 땅 더 이상 살기 힘들다 원래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우리 선조가 살았던 그 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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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동쪽으로 그래서 이집트를 대거 탈출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집트를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탈출한다고 해서 출애굽기에요 성서에 나와있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튀는데 아 이집트를 튀어가지고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려면 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거든요 홍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집트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길다란 바다가 있죠 좁은 바다 고기가 홍해인데 고기를 건너야 돼 그래가지고 성서에는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갈라서나 홍해역 그러니까 쫙 갈라서가지고 그 진도 앞바다 같이 그걸로 건너갔다 인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게 사료에 따르면 기원전 1450년경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다시 가난한 땅으로 돌아간걸 그런데 돌아갔는데 당연히 그 땅에는 새로운 주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겠죠 새로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 나중에 아랍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기요 모세가 가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거든요 아유 등기부 등번 보세요 원래 우리 땅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가가지고 400년 동안 삐입 고생하다가 왔었는데 방 좀 빼주세요 거기 살고 있던 그 당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아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방 빼드릴 테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저것들 뭐지 완전 삐입 꼴 해가지고 뭐 원래 우리 땅 야 쫓아내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끌었던 유대인들과 원래 이제 400년 동안 정착을 해서 살고 있던 당시 팔레스타인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가 져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료에 따르면 그래서 못 들어가요 가난한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는 죽는데 죽음에서 어떤 말을 남기냐면 그 다음 후계자였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죠 여호수아라는 다음 지도자한테 유언으로 야 영어식으로 하면 조슈아죠 조슈아의 추리같이 여호수아야 모세님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내가 가난한 땅을 다시 못 찾았다 아이고 모세님 니가 여호수아야 여기 원래 가난한 땅은 우리 땅이거든 꼭 되찾아라 모세는 사망을 하고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유대인의 새로운 지도자죠 조슈아 영어로 하면 그때부터 치열한 정복전쟁을 벌이는데 25년간 아랍인들을 사냥을 해요 저는 솔직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때 골수 가톨릭 신자로서 구약성서를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혹시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구약성서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여호수아기 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쭉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경에 있는 묘사도 정말 잔인해요 신의 이름으로 아랍인들을 사냥하라 이거를 아이들이 봐도 되냐 싶을 정도로 구약성서에 너무 잔인하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일반 사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아랍인 사냥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 진보학자들은 얘기하냐면 여러분 남미편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 원주민들 대학살 시킨 거 그거와 비슷하게 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신을 안 믿는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 다 죽여라고 해서 25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사냥을 하는 게 이게 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구약성서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원래 400년 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해요 그리고 기원전 1450년경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그 땅에 건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건국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가지 해석이 되는데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신과 싸웠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엘 이스라엘 엘이 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현대차에 엘란츄라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게 중동에 수출됐을 때 깜짝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엘베라고 어떻게 감히 차 이름에 신의 이름으로 붙이냐고 그래서 엘란츄라가 엘 빼고 수출된 적도 있는데 신과 결운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이라는 첫 유대국가가 기원전 1450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의 첫 건국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 왕도 나오고 통치가 되고 뺏고 뺏기고 막 치고 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삐익 박살이 난 게 로마시대 때 로마시대 그것도 알고 우리가 있는 로마시대 때 로마의 객이다가 이것 봐라 뭐 유대국가 유대국가 박살을 내버리고 유대인의 국가를 지도상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지워버려요 로마 제국의 군대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전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거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향을 잃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전세계로 흩어진 난민 이란 뜻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너희들이 알아 나라 없는 서름을 응 유대인들은 전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삐익 고생하고 삽니다 러시아 땅으로 동유럽으로 서유럽으로 등등등등 특히 이제 유럽 땅으로 많이 진출하는데 그렇죠 바로 옆이니까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럽에서 정말 유대인들은 지금부터는 유대인이 좀 불쌍한 얘기를 시대를 살아요 어마무시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유럽 땅에서 그 여러분 쉑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보면 샤일록이라고 고리대금업자 나오지 않습니까 니 가슴살을 베어버리겠다 딱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유럽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왜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받을까요 고리대금업자라서 나중에 그건 나중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딱 뭘까 그때는 이미 로마시대 때 이후에 기독교가 유럽에 거의 국교화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기독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상태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아니 물론 뭐 로마에서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다 말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럽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 저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죽인 그런 민족이야 이거 하나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 야 우리 쟤네 어울리지 마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까지 유럽 땅에까지 들어온 그 민족을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 소유 금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야 무슨 땅을 가져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토지 소유 금지 뭐 직장 취직 정규직 노동조합 정규직 취업 금지 유대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럼 뭐하냐 토지 땅도 못 갔죠 변변한 직업도 못 얻죠 할 수 없이 뭘 하냐면 그 당시 기독교에서 금지를 시켰던 기독교는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자 놀이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이자 아잇 15% 25% 했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시작했던 고리대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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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가 밖에 없는 얘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쉑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인 샤일록도 나온 게 그 일인데 하여간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번외 민족 너희들은 여기 살지만 살지 못하는 민족이다 솔직히 이름도 없었어요 너희들이 유대인이 무슨 이름이야 그냥 그냥 acbc로 해 그나마 그나마 유럽 땅에서 현재 독일이 된 현재 독일이 된 지역 게르만 지역 게르마니아라고 하죠 거기에 정착을 많이 했던 현재 독일 지방에 정착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나마 이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 이름 뭐 할래 글쎄 뭐 이름을 지을만한 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산 강 자연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일본 이름같이 지금 일본 이름들 다 그거 도요타 혼다 뭐 야마구찌 한자 보면은 밭전자 산매자 다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지은 것 같이 현재 독일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 성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주변 이 풍경 가지고 짓자 그래가지고 야 저기 큰 돌이 있다 난 저 돌로 이름 지을래 슈타 슈타인 슈타인이 독일어로 돌 스톤이거든요 야 여기 큰 돌 하나가 있다 난 큰 돌 하나 이거로 난 이름할래 아인 슈타인 아인이 독일어로 일이잖아요 원 스톤이에요 어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죠 그 홀로코스트 밖에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튄 유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나는 여기 산 어휴 산 좋네 이 산을 따서 난 이름을 지을 거야 산 독일어로 뭐냐 베르그 베르크 영어로 하면 버그 B E R G 나는 이 산에 있으면 너무 기쁘거든 나는 기쁨의 산이라는 이름을 지을 거야 내 이름을 스피베르크 스피버그 그래가지고 지금 전시간도 말씀드린 같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서 유태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성을 보면 되는데 슈 뭐뭐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뭐뭐뭐 스타인 로 끝난다든지 뭐뭐뭐 버그 가젠버그 스피버그 로 끝나면 유대인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특히 흑사병이 나둘 때는요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알자스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야 흑사병이 이거 저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 탔어 이런 관동대지진 같이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나 고향 돌아갈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여기 유럽 땅에서 왜 박해를 받아야 돼 어? 원래 우리 땅 있잖아 어디 정신차려 이스타인버그야 어? 성서를 봐봐 성서 몇 페이지 앞 페이지 봐봐 여기 봐 로마 제국이 어? 점령하기 전까지 여기 팔레스타인 땅 여기 원래 우리 땅이잖아 어? 그렇네 여기 원래 우리 땅이네 돌아가자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때부터 박해를 받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래 운동을 펼쳐요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시온주의 영어로는 시온니즘 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들이여 원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에요 시온 시온이 뭐냐면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 뒷동산 산 이름이 시온산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가지고 그 시온 민족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지금 딱 이거라니까요 백두산 민족이다 예 우리는 백두산 민족이야 백두산으로 돌아가자 백두산이 좀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할까 한라산 북한산 북한산 등산가 트레킹 조선 우린 북한산 민족이야 관악산 합시다 그래 관악산 관악산 민족이야 우면산은 좋아요 우면산 어쨌든 간에 이 민족이야 그들로 돌아가자 이거에요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시온주의거든요 근데 이 시온주의 유럽에서 박해받는 고생하는 우리 유대인들이요 원래 우리 땅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온산 그 주변으로 돌아가자 전제는 뭐냐 하면 기본 베이스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이게 기본 전제에요 그래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로마에서 멸망한 이후에 원래 땅이든 누구 땅이든 무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현재의 팔레스타인인이란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죠 거기 살고 있잖아 지금요 2000년 동안 기본 전제는 이거니까요 다 가지고 어이 아랍인들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나발이건 너희들 나가 원래 야 성서 보라니까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럼 이 원주인 논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